진주 조개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쥐 코드를 잡아놓고 칼리소 주법을 치면서 마지막 떼는 동작입니다. 쥐를 잡아놓으시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내린 다음에 올리는 동작이 마지막 동작인데 올리기 전에 왼손을 떼어놓고 나서 올립니다. 빨리 치고 나서 떼는 것이 아니라 떼고 나서 올리게 됩니다. 소리가 약간 다르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죠. 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를 잡으시고 시작 이 타이밍이 떼고 나서 올리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치고 나서 떼면 다음 코드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천천히 치지만 실제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좀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왼손이 기타에서는 마지막 박자를 칠 때 손을 떼고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C 코드에서 1분 손만 남겨두고 이제 1분 손만 짚는 것입니다. 즉,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 되겠죠. 이 1분 손이 들어가면서 한 번을 내리게 되면 왼손을 쳐다보면서 교제를 보지 말고 왼손을 쳐다보면서 먼저 쥐를 한마디를 치고 아까 떼는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떼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 1분 손이 들어가면서 한 번을 내리게 되는 거죠. 천천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왼손만 쳐다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교제는 보지 마시고요. 소리는 물론 아주 불규칙 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 몇 번 하시면 요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까지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동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어려운 동작일 수가 있는데 먼저 C코드를 잡습니다. C코드를 잡아놓고 이 세 손가락을 살짝 뗍니다. 살짝 세 개를 같이 떼입니다. 떼고 1번 손가락이 먼저 들어가면서 하나라고 하고 이 두 손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둘 합니다. 이 두 손가락이 여지껏 C가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 하고 이 두 손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둘 합니다.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면 좋지만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둘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면서 오른손으로 동시에 내려쳐야 되는데 동시에 내려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C코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려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천천히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이걸 조금 빨리 칠 수 있습니다. 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왼손만 쳐다보시면서 계속 C 모양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어서 2, 3일정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지종유잡이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안자긋그자그에서 C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역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보시면 안되고 자기 왼손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동작과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작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자, 그, 그, 자, 손을 떼고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이 손가락이 같이 들어가면서 내리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C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오른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C를 정확하게 잡는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하나하고 둘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려치는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을 신경쓰지 마십시오. 대충 들어가도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시작! 이 동작을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꽤 많이 하신 다음에 앞쪽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 동작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을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에서 자, 안, 자, 끝, 그, 자, 그 하면서 손 떼면서 C로 가는데 한 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G에서 친구와 똑같은 칼리소 주법을 다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C에서도 마지막 올려 칠 때는 손을 떼고 다시 C로 가고 또 C로 가고 이 두 코드를 한 마디씩 계속 연속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손을 떼고 다시 C로 가고 이 동작을 천천히 하시면서 오른손 칼리소 주법 칠 때 그 모양들 리듬들을 흐트러지지 마시고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수업으로 가겠습니다.